아씨 어제 그렇게 방송 길게 한 것도 아닌데 아우 뭔가 그냥 날 먹고 싶네 귀찮아 귀여워요? 맞아요 귀여움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언제까지 귀여울 셈이지 소세범? 아이고 편하다 트위치 마지막 날에 혹시 거만하게 욕 한 번 받고 시작할까요? 아니라니깐요 그건 트위치 마지막 날이지 내 방송 마지막 날이 아니잖아 몇 번을 제기해 트위연합회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트위 제국씨 어? 어?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열받을 만해 나한테 말도 없이 그 스트리머들한테 말도 없이 트위치 뭐 해산 이런 것들 뭐 어떡하라고 이제 뭐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그 스트리머들한테 말도 없이 아니 내가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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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아니 나 기억이 이날 뭐야 알고 있었어? 근데 저거 여러분 비교적 최근 영상인데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높하다 지금 코 이게 내 코 우와 저는 코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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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아가지고 싫어요 진짜 안경도 못 끼는 이유가 안경을 끼잖아 그게 고정이 돼야 되잖아 그 뒤에 안경이 자꾸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리거든? 이거 진짜 코 낮은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코가 너무 낮아서 수술하고 싶은데 내가 수술하고 싶다고 얘기만 꺼내도 개 발짝을 해서 안 돼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카페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 코가 이렇게 낮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예쁘다 하는 코가 뭐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보통은 코가 여기서도 보면은 코가 이렇게 낮아요 그나마 어머 저기 은돌이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어 뭐지? 은돌이 엄청 귀여운 짜리를 봤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거 봐 님들도 다 귀여워하잖아 이 세상은 외모 외모 재상준이야 이거는 코 높은 사람은 제발 싸불고 있어 니들이 내 기분을 알아? 싸불아 캬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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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가슴이 모인다는 게 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건가? 다른 여자 가슴을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일까? 다른 여자분의 가슴을 아 내 가슴이야 뭐 맨날 만지지 뭐 샤워할 때 씻을 때 맨날 만지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도 씻을 때 여러분도 있고 맨날 만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어우 쩌는데 막 이러지 않잖아 맨날 만지면 뭐 그런 생각이 있나? 그냥 씻는 거지? 그니까 저는 다른 저 여자는 아니지만 되게 큰데 네? 아 아닙니다 아 그 키모 여러분 제가 포켓몬 빵을 사왔는데요 하나는 먹었는데 두 개는 못 먹었어 결국에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하던 짓을 제가 이렇게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어 비공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? 아 귀여워 드디어 귀여운 트순이 한 마리 득 그 다음에는 아 아 나 이름을 봐버렸어 오 얘도 귀여운데? 물짱이 물짱이 귀여워 트수랑 트순이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뭘까요? 파비커 얘도 귀여운데 파비커 그러게 오늘 다 파랑파랑하네 내 옷도 오늘 파란색이라서 귀여워 포켓몬빵 포켓몬빵부터 오늘의 포켓몬은 마 아차 오 마자용 마자용이다 마자용 진짜 금복해다 그러게요 파란색만 나왔어 세 번쯤에 포켓몬 파란색 역시 아닙니다 산나비 보고 안울기를 도전하... 별걸 다 하네 이렇게 해야돼 꼭 여기가 진짜 슬프더라 여기가 여기가 아니 그리고 여러분 스트리머들마다 반응이 다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저기서 웃을 수 있지? 너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니 난 저 영상 나올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산나비 영상 나올 때마다 이미 화가 나있더라고 워킹님은 웃었다 누구는 울었다 이미 벌써 나누고 있어 자 이 스트리머들은 산나비하면서 운 스트리머들 목록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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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산나비를 하면서 웃어? 이 새끼들은 안돼 누구 이게 말이 돼 그냥 사람들마다 각자 즐기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사람들이 이거 슬픈데 이 장면 다음에 세범님 우시겠다 이러면 나도 약간 이미 감정스포로 당한 상태라서 못 울 때도 있고 이래 옛날 언더테일 생각나네 진짜 그래서 언더테일이 유명해진 거잖아 언더테일 투덤 산나비 레츠고 나 내가 어떻게 했더라 나 나 저 장면 나 걱정되는데 산나비 서세범 산나비 풀령산 여기 있네 표정은 다행히 나쁘지 않아 미친 채팅에 합격이래 야 니가 뭔데 아빠 진짜 아빠 맞죠 날 많이 힘들었지 사실 나 많이 많이 힘들었어 아 다행히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아우 정말 진짜 합격 목걸이 감사합니다 스스로 스포츠 도맺 쇼 고맙습니다 이엘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